한국 예능 프로그램 신랑수업의 마지막 회는 강혜연이 앤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깊은 애정과 갈등을 겪은 두 사람의 사랑이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강혜연이 결국 앤옥의 고백을 거절한 것입니다. 방송의 마지막 장면에서 앤옥은 강혜연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며 강혜연아, 사랑해.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강혜연은 이 고백에 감동하여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오빠는 내가 만난 남자 중 가장 멋진 남자야. 나는 항상 오빠를 아끼고 사랑할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혜연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빠, 미안해. 나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며 앤옥의 마음을 거절했습니다. 강혜연의 결단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와 인생관의 차이로 인해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혜연은 강하고 독립적이며 야망이 많은 여자인 반면, 앤옥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남자입니다. 또한 강혜연은 이 관계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며, 갈등과 불일치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결단은 앤옥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으며, 눈물을 흘리며 강혜연을 끌어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혜연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앤옥아, 미안해. 이 결정이 어려웠다는 걸 알지만, 우리 둘 다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 라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신랑 수업 세트 전체는 이 가슴 아픈 장면으로 인해 우울한 분위기에 휩싸였고, 프로그램의 멤버들과 시청자들 모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랑 수업의 마지막 방송은 많은 아쉬움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혜연과 앤옥의 러브스토리는 기대만큼 아름다운 결말을 맺지는 못했지만, 사랑과 선택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선사했으며, 커플들이 삶에서 직면하는 사랑과 결혼,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비록 강혜연과 앤옥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신랑 수업에서 의미 있는 여정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 항상 행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바랍니다. 신랑 수업의 마지막 방송은 감정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에피소드가 마무리된 후, 프로그램의 참가자들과 관객들은 한동안 침묵에 잠기며,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의 환상적인 순간들을 회상했고, 그 이후의 고난과 시련을 공유했습니다. 강혜연의 결정은 그녀가 자신의 가치관과 미래를 중시하며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두 사람 간의 심리적 불일치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결말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지만, 동시에 사랑과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